사법부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글의 의혹이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의혹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7명이 마침내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이들에 대한 재판부 복귀 인사 발령을 2월 1일부로 내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발 사법적폐청산수사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법관에 대한 수사는 2018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점식장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적폐청산 주문에 의해서 본격화됐습니다. 사법적폐청산 주문을 문 대통령이 그날 내립니다. 따라서 일종의 문재인발 하명수사인 셈입니다. 하명의 주체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금과 달리 울산지방청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번에는 바로 대법원이었습니다. 그날 문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성대 사법부 시절의 재판글의 의혹을 예를 들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글의 의혹이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되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된다. 대통령 자신이 사법적폐청산을 강하게 요구한 겁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그러나 지금 속속 대통령의 판단과 지시와 명령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법적폐 관련 판결에서 계속해서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근,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태종, 이민걸, 심상철, 방창현 부장판사 등은 나머지 사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모두 무죄로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실체가 불투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유죄를 확신했습니다. 사법부 70년 기념식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헌법 파괴라는 유죄 선언을 미리 내려버린 겁니다. 검찰에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문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검찰의 수사라인을 제공한 겁니다. 적폐 관련 판사를 구속하라는 거죠. 다음 질문은 성창호 판사입니다. 특히 눈길을 끊은 인물은 올해 48세 사법연수원 25기의 성창호 판사입니다. 마침내 무죄 선거로 그가 근무하고 있던 서부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2019년 1월 말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우호적인 인터넷 댓글을 대규모 달도록 지시한 이른바 댓글 조작 지시를 내린 김경수 현직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받게 됩니다. 2019년 3월 5일 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말에 피고인 김경수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3월 달에 바로 보복 수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성창호 판사의 소신 판결이 나온 보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목은 2016년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 있을 때 현직 판사가 연루됐던 정운호 게이트 관련돼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당시 양성태 대부분 산하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제목입니다. 이른바 공무상 업무비밀누설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판사는 신광열, 조의연 그리고 성창호 이런 판사들이 함께 같은 제목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검찰 기소가 있은 바로 사흘 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동부지법 민사비부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21일 밤 11시 서울중앙지법 425법정에서는 3명의 판사가 법대가 아닌 피고인 속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신창열 판사는 2년 그리고 조의연, 성창호 판사는 각각 1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습니다. 성창호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 관해서 그가 김경수 댓글 판명에 인해서 어떻게 적배청사안의 대상으로 보복받게 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 최후 진술의 성창호 판사의 부장판사의 최후 진술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어떻게 판사를 억압할 수 있는지 이른바 대통령발 대법원에 대한 하명수사 지시가 어떻게 한 죄 없는 소신 있는 판사를 감옥으로 이끌을 뻔했던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1999년 법관으로 임명돼서 현재까지 20년간 근무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항상 올바르게 처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성창호 판사의 최후 진술 문입니다. 2016년에 영장점당 담당을 했을 때도 엄청난 업무 강도와 사건의 중압감 속에서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영장재판 임무에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제가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 마치 부정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오더니 곧바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수사 절차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2018년 9월 초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 이상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9년 2월 중순경에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검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말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실행을 구행한 바가 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저는 깜짝 놀라서 왜 뒤늦게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것인지 물었는데 제가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서 정리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사의 시점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 또한 행사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 2월 24일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 검찰은 갑자기 저와 조희연 부장판사를 기소했다고 발표했고 그때부터 검찰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매우 부정한 범죄를 저질렀던 취지의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복한 거죠. 제가 지난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당혹스럽고 찬담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저를 포함한 영장전담 판사들은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판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빙자하여 범죄 행위를 도모한 것이고 심지어 부정한 목적에 따라서 재판 결론마저 마음대로 조작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검찰의 논리는 제 개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법관과 재판을 이토록 왜곡하여 공격할 수 있는 것인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창호 부장판사의 최후 진술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없는 죄를 있다고 가정하고 하명수사를 내려서 판사들을 고통에 빠뜨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하명수사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 무죄로 판별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판사들조차 감옥으로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발상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반면에 그 자신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청와대 개입사건에 비호 내지 개입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닥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